안녕하세요. 짤툰 작가 짤태식입니다.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짤툰을 정말 많이 사랑해주셨는데요. 그 중에서도 해외 팬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.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자 합니다. 지금 짤툰 채널에는 해외 언어 자막을 지원하고 있지만 그래도 좀 해외 팬분들이 접근하시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. 그래서 좀 더 많은 팬분들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짤툰 글로벌 채널을 오픈했습니다. 현재 영어, 중문, 베트남어, 일본어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. 추후에는 더 많은 언어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또한 자막뿐만 아니라 외국어 더빙도 조금씩 진행해보고 있으니까요.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. 이제 2021년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요. 올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앞으로 다가올 새해에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앞으로도 짤툰 많이 사랑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